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식품학을 담당하는 김만세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하신 권승용 선생님 강의를 제가 잠깐 보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문항수, 배점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간단히 당부 말씀만 좀 드리고 바로 수업 진행을 할게요. 올해도 아마 시험은 12월로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12월로 본다는 거는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5월달 강의가 그렇게 빠른 강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부를 좀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면은 예습 복습 철저히 해달라. 늘 했던 얘기잖아요. 늘 늘 들었던 얘기고 그런데 예습까지는 필요 없고요. 오늘 배웠던 이 과목은 꼭 복습을 꼭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연계해서 수업 나갈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과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 과목들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식품학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오늘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문제 정도 확인 문제를 미리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딱 보면은 그래요. 여기 2시 딱 맞춰서 오시거나 아니면은 막 더 좀 넘어서 오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마원 지금 우리 8주간은 좀 열심히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20분 정도만 먼저 좀 와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내가 지난주에 강의했던 것을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충분히 테스트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8번 그렇게 할 거예요. 8번 그러면은 그것만 충분히 이해하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복습을 좀 꼭 좀 하시고 그리고 강의시간 조금 일찍 오셔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재 한번 보세요. 이 교재 이 뒤에 보시면은요. 여기 좀 잡아주실래요? 저기 촬영하시는 분? 여기 좀 잘 좀 잡아주시면. 네이버 거 좀 잘 좀 잡아주세요. 여기 네이버의 부분은 여기 카페 있죠? 혹시 여기에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꼭 가입을 하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여기 보면은 시험 정보라든지 또 그리고 과목에 대한 그런 특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쭉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시고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우리 8주 공부를 끝나고 나서 내가 따로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뭐 와서 다시 잘 모르는 거를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가 질문하시면은 제가 보통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 봐요. 이 카페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고기에 보면 식품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과목도 다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고 답을 이렇게 달아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하고는 지금 당장 8주간 우리 계속 뵐 거니까 모르시는 건 그냥 직접 수업시간에 물어보시거나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 그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거기에 답을 달아서 주실 거니까 그렇게 꼭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꼭 가입을 하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당부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바로 그냥